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직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복권상의 이유로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호 정책이 이제 이틀 뒤 폐기되는 것과 관련해 불법 이민자 급증을 우려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논의를 가집니다. 이미 문제뿐만 아니라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여성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수송 상대 측에 2억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저작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AI가 만든 노래 수만 곡을 퇴출시켰습니다. AI를 통해 음악을 작곡하는 플랫폼인 부미가 자동 프로그램으로 청취자 수를 조작해 스트리밍 수를 부풀리는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피치북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용 AI를 활용한 기술시장 규모는 430억 달러로 추산되는 올해와 비교할 때 2026년 9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말라붙었지만 인공지능 AI 분야에는 묻지마 투자가 이뤄지면서 너도나도 AI 분야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테스코포스팀이 유방암 검사와 관련해 새롭게 권고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방암 검사를 50세부터가 아닌 40세부터 매 2년에 한 번씩 할 것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시가 길거리 의료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현재 LA시 1지구, 4지구, 8지구, 9지구, 그리고 13지구 등에서는 길거리 의료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지역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후가 좋다고 알려진 남가주 지역은 자전거 타기가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매년 평균 35명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충돌로 사망하고 2,500여 명의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속도 제한이 시속 35마일 이상의 도로 또는 양방향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그리고 야간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약 1년 반 전에 실종된 LA지역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 보우맨시가 결국 유해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우버택시를 이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행방불명 냈지만 싼타고니카 지역에서 유해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부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물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텍사스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업스테이트 뉴욕의 호텔에 분산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카운티 정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바퀴 잠금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미납금을 내지 않고 72시간이 경과되면 강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뉴욕시는 바퀴 잠금장치 부착에 136달러, 실입부국 집행비용으로 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착 후 24시간이 지나면 매달 25달러의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어젯밤 뉴저지주 호프웰 타운십 소재 한 주택에 지붕을 뚫고 금속물체가 거실로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가로 4인치, 세로 6인치의 금속물체는 다름 아닌 온석으로 수만 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 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물론 법정에서 실현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요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이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슨 디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결국 중국인들의 플로리다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또 주립 대학들은 플로리다 주지사 위원회나 주교육위원회 승인 없이는 외국에 소재한 어떤 대학과도 협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는 이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텍사스주 하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가 ar-15 등 반자동 소총 구매의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2명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제 이 법안은 주 하원 본의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오하이오즈 제니아에서는 31살의 자칭 트랜스젠더 남성이 세 차례나 걸쳐 녀석 탈의실에 부다드로 침비판 사건에 대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기가 너무 뚱뚱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무죄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꼬집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58%만이 직연금 대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